아 또 이렇게 운전하기만 하고 그냥 망치더라고 어 잘하자 자 저 돌을 타고 있습니다 발 끄겠습니다 감사모도 시작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나 이제 되는 거 아니 하늘은 숙소 하늘은 가구려 하늘은 나 오늘의 아마른, 어디서는 모두가 다가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죽을 수 있는지 오늘의 도움이 되어야 할 수 있는지 5 4 3 2 1 1 2 2 2 2 2 전달 전화 그리고 우리 첫번째 크롬, ребята 진해, 크롬스 1 워컷도 아레나, ребята 야, 저거 먹지 않는다. 어허허허 쇼크쇼크 아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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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c** 뭐야 이게 끝이야? 드라스 에어가서 비행기 뜻하는 거였어? 그냥 대스 인도 에어 라는 뜻이 비행장 안에서 죽음 맞네 말장난이었네 결국에 방사능 그런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 창구에서의 싸움이라는 그냥 그거네 일단은 엔진을 좀 바꾼 것 같고 약간 되게 부드러워요 색감도 되게 밝고 이렇게 색깔 전혀 못 쓰고 위에 보면은 스킬보드를 지금 구경하고 있죠 스킬보드 를 지금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뭐 아다로르 디지냐 됐어요 25 약간 맵이 인터체인지의 그 내부를 좀 밝게 하는 느낌나네요 와 뛰는 모습이 다르죠 지금 이거 아마 엔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 끝이야? 아 이거 끝이네요 씨바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... 너무 힘들어